미나샵 상권쌈의 콜라보로 탄생한 미술 아트북이 2학기 버전이 나왔어요. 2학기에도 여러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미덕 보석 왕관을 만들어 볼게요. 미덕 보석 왕관은 32에서 37페이지로 만들어 볼거에요. 만들기 쉽게 먼저 뜯어 주시구요. 이렇게 두장이 있으면 돼요. 도안은 마카로 재색해 볼게요. 꾸미기 도안의 미덕은 마카로 한번 따라 써볼까요? 짜잔! 저는 이렇게 지색해 보았어요. 도안을 톡톡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 주시구요. 가위로 따로 잘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도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왕관 도안에 있는 풀칠 부분에 풀칠 해주세요. 풀칠 부분에 왕관을 이어붙여주세요. 한바퀴 돌려 나머지 풀칠 부분도 이어서 붙여주세요. 도안을 이어붙여 왕관이 완성되었다면 꾸미기 도안을 왕관에 붙여주세요. 빙글빙글 돌려가며 꾸미기 도안을 붙여주면 된답니다. 다 붙이면 미덕 보석 왕관 완성!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acsabb 부탁드려요! 그리고